안녕하세요. 취업 맛집 남인천 폴리텍 소식입니다. 표면처리학과는 표면처리 분야 전국 유일의 학위 과정으로 대한민국 표면처리 뿌리기술 산업에서 중요한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실습장을 구축하여 기업 현장 맞춤 교육이 가능한 안전하고 깨끗한 최고의 실험 실습장 구축학과 표면처리 우수기업의 연구원 등 고임금 중간기술자로 당당히 100% 취업을 달성한 학과 한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장관상 수상학과 전국 한국폴리텍대학 주관 2년 연속 최우수학과 선정 재학생 최초 여학생 표면처리기능장 배출 취업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학과 정시모집의 취업 맛집 남인천 폴리텍 스마트 표면처리학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주세요. 취업에 더 강한 남인천 폴리텍